4월 3일 월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가에게서 나시고 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음성과 죽게 가오니를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죽게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워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영약한 모두 벗어 주의 은혜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벗어 주의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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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붙잡아와서는 예수님께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면서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손지자 노릇을 해보라고 그렇게 조롱을 해댔습니다 이 얼마나 악독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들 중 그 누구도 자신들의 행한 이 일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좋은 일들을 했다고 생각하며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빈무덤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받게 되었을 때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경비원들에게 돈을 주고는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내도록 만들었습니다 정말 악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한순간에 배신을 선택했던 베드로나 예수님께 악한 짓을 저지르며 주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종교 지도자 모두는 예수님 보실 때 모두 다 큰 잘못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차이점이 있다면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이 행한 일을 후회하고 회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께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후회하지도 않았고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결국 용서도 받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도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한 후회하면서 그 일에 후회하면서 주님께 회개를 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분명 그들도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후회가 없었기 때문에 용서를 받지 못하는 그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잘못한 일들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일을 저지른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 일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후회도 없고 회개가 없으면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내가 후회하며 회개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해 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더욱 정결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죄 지은 것을 후회하고 회개하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천드립니다